정교전 수입 받았습니다. 정교전 소개시켜 드릴께요. 이렇게 뿌리들이 실생이라 뿌리들이 하나같이 다 좋네요. 뿌리들이 아주 좋습니다. 가격은 2만원씩 입니다. 정교전. 정교전도 정교함보다 가격은 조금 저렴하구요. 비슷한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모양새를 갖고 있고 이렇게 실생으로 튼실하게 그리고 얘도 소형 손인장 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크지는 않습니다. 정교화는 대품들을 봤는데 정교전은 대품들을 아직 못보았네요. 얘네들도 아주 다 튼실하고 아유 얘는 왜 이렇게 꼬부라졌을까요. 이거 어떻게 키우라고 정교전은 대품들을 아직 못봤습니다. 사이즈들도 다 좋구요. 사이즈들도 2cm는 넘겠죠. 2cm 정도? 2cm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사이즈들도 다 좋고 튼실합니다. 전교전 주문 받을게요. 문자로 전화나 문자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2만원씩 드립니다. 정교전도 작년에 작년에 농장에서 갖다 팔았을 적에 평균 4만원씩 팔았거든요. 요만한거? 2만원씩 지금 수입 받아서 바로 푸는거라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2만원씩 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구요. 2만원씩 제가 저렴하게 드릴 때 하나 구매해서 키워보세요. 2만원씩 입니다. 차비는 4천원씩 있습니다. 3만원씩 하겠습니다. 3만원씩 하겠습니다. 3만원씩 하겠습니다.